강남의 신곡 공춘 서커스 고르치 자, 오늘 과연 그녀는 정상급 스타들의 신종 스포츠 대재전, 2001 스포츠 OECA. 오늘의 화려한 출전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피클, 강호동, 정원가, 강댕규, 실거, 은지원, 정유진, 클릭빈, 자동, 이천수. 우리는 무게 있어가지고 큰일 나. 1차 예선. 선수는 평균대 위에 선다. 재빨리 평균대 위에 앉아서 앞으로 달려가면 이때 상체 군비입니다. 1차 예선. 선수는 평균대 위에 선다. 2차 예선. 선수는 평균대 위에 선다. 2차 예선. 선수는 평균대 위에 선다. 2차 예선. 선수는 평균자. 3차 예선. 선수는 평균자. 1차 예선. 선수는 평균자. 선수는 평균자. 선수는 bem거 사이에서 여기 딱 찡긴거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성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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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기회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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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던지는 건 잘해도 말이죠. 휘두르는 건 좀 자신이 없어. 크게 해 줄 생각하지 말고요. 맞추고 생각하잖아. 제발! 틀에 판이라고 해야지 아니죠? 설렁 대기 꺼겠습니다. 제발! 제발! 오! 많이 놀라요. 야, 엔실라인이에요. 시시록. 여자 세계 시호기술이 있어요. 세계의 스킬로그 모유장, 강호동 선수의 지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스킬로그 하는 거죠? 성립한 선수는 젊이는데? 강호동 선수 탈락되겠습니다. 지금 경기의 지랭에 애통받으진 않고 있어요. 더 붉고, 더 커졌다. 지난주보다 더 굵고, 더 붉어진 2.2미터 스윗플라우프. 누가 오래 돌리는 걸 하는 게임. 자, 저를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지나서 그 차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강호동 선수는 긴장이 좀 돌리니까? 장호동 선수, 스포츠 오디세이에 출전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면 다 저런 친구를 잃어가고 있어요. 자, 다 쳤는데 자, 다 쳤는데 아, 긴장이 없어도 수가 노예로운 선수? 네, 마치 긴장하고 공수에 떠내려 되지 한 번에 자, 아무도 거릴도 오지 않는 자, 다 같이 회식 준비합시다. 자, 다음 표정으로 진행하죠. 자, 이분은 지금 담백운처럼 이 친구 담백운처럼 자, 박백운처럼 보러가고 있어요. 동춤 서커스 당기다.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통춤 한 번 써보세요. 통춤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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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